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여왕 오르세입니다. 자 오늘은 9평 직전, 아 미리 눌러버렸네요.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9평 직전 여러분들에게 정말 일주일도 안 남은 이 시간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당부 또 당부를 하기 위해 나타났습니다. 9평 전 해야 할 마지막 일 그리고 9평 날 해야 하는 여러분들이 수능까지 갈 때 가장 중요한 9평 당일에 시험 후 해야 하는 것 그 두 가지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눌러버렸지만 지금부터 9평까지 여러분들은 9평과 미리 소통하기 9평에 출제되는 문제들 속의 조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 조건을 해석하는 조건을 해석하는 수학적 언어와의 소통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를 미리 연습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9평 문제가 없잖아. 없죠. 하지만 9평을 출제했던 기존 평가원의 말들을 마지막으로 점검할 수 있잖아. 기출문제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평가원은 나한테 이 개념을 쓰라고 할 때 이런 식으로 말했어. 이게 사실은 수학적으로 이런 조건이 주어지면 이 개념을 가져다 꽂는 거야 라는 조건과 개념 사용하는 개념의 개연성 그 논리적 이유를 기존 기추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5주 계획, 4주 계획, 3주 계획을 짜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어떤 계획을 드렸냐면 8월 14일 전까지는 다양한 문제를 많이 풀어라. 하지만 오히려 8월 14일 이후부터 9평에 다가갈수록 선생님의 계획표의 특징은 점점 평가원 문제들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을 거야. 마지막에 9평을 앞두고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딱 이거예요. 2021 학년도 그러니까 바로 직전 가장 올해 9평과 유사할 수 있는 범위 유사할 수 있는 문제가 바로 직전 수능이거든. 그 수능을 통으로 풀어봐야 돼. 통으로. 1번에서 30번까지 전체적인 흐름이 어떤지. 각각의 문제 속에 이런 말이 있으면 이 개념을 쓰는 거야. 아 이 표현이 있을 때 내가 이 개념을 놓쳐서 그때 이 문제를 못 풀었어. 라는 것을 확인해야 돼.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바로 직전에 있었던 지금 교과 과정과 유사한 과정에서 출제가 됐었던 평가원 문제들 6평, 9평, 수능 그리고 평가원 예시문항까지 평가원 문제를 통으로 읽으면서 만약에 나는 이 문제를 너무 많이 풀어서 더 이상 풀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그 시험지를 펼쳐놓고 이 조건 때문에 나는 이 개념을 쓴 거야. 이 말이 있으면 이 개념을 놓치지 말아야 돼. 이러한 말들이 연결되어 있으면 결국은 이것을 출제 이도로 하고 있어. 라는 걸 평가원 시험지를 통으로 매일매일 풀면서 뭔가 훨씬 더 보이는 게 많아질 거야.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구평과 미리 소통하기. 여러분들이 선생님을 처음 만났을 때, 선생님 강의를 처음 들을 때에는 선생님의 말이 익숙하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강, 두 강 듣다 보면 선생님이 하는 표현이 더 잘 들렸을 거야. 왜냐하면 선생님과의 수학적 언어와의 소통에 자연스러워진 거거든, 익숙해진 거거든.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들을 풀고 있었든 그 문제들을 정리하고 조금 더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푸는 건 괜찮지만 반드시 하나 해줘야 되는 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그날 여러분들과 직접 소통하게 될 평가원과 미리 소통하는 걸 절대 빼먹으면 안 된다. 아주 그분들의 말에 익숙해진 상태에서 수능장으로 구평을 보러 들어가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항상 선생님이 현장에서도 컨트롤을 할 때 현장에 정말 잘하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정말 고득점자들이 많아요. 늘 선생님이 캐스트에서 이야기하지만 그 고득점의 아주 중요한 전략들, 그것들을 선생님이 지금 캐스트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냥 선생님이 단과를 하면서 모르는 아무개의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단과를 하는 게 아니라 오르세 학원 안에서 한 명 한 명을 컨트롤을 하기 때문에 그 한 명 한 명의 결과값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밀착되어 있는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그 효과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라 선생님이 캐스트 찍으면 항상 현장 강의 학생들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유는 진짜 거기서 고효율을 받던 방법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 그럼 여러분들도 선생님이 현장에서 보는 또 다른 한 명이다라는 생각으로 선생님을 쫓아오시면 될 거기 때문에 그 예시를 많이 들어드리는 거고 어쨌든 지금 현장에서도 학생들에게 마지막 일주일 동안은 이것을 하라라고 시켜요. 그래서 2021 수능, 2022 6평, 2022 9평 작년 2022, 그러니까 2021 수능이 2021 학년도 수능이에요. 2022 학년도 수능 어디 갔어요? 여기 있네요. 그러네요. 그래서 학년도로 이렇게 해서 이걸 마지막으로 하나씩 풀어보는 게 이미 계획을 올렸으니까 여러분들이 다 하고 있겠지만 꼭 9평과 미리 소통하셔서 당일날 낯설지 않도록 오, 이거 약간 이질감이 있어? 이런 느낌 없더라. 어차피 기출은 기출해서 나오거든요. 분명히 그렇거든. 오케이. 자, 그다음. 진단과 처방이라는 말을 해놨어요. 9평 날, 이날 여러분들이 겪은 9평 시험은 수능으로 가기 전에 정밀검사, 종합건강검진을 받았다 생각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들의 전과목의 전체적인 하나하나 모든 것들을 머릿속부터 발끝까지 검사받았다 생각하면 돼요. 검사를 받았잖아. 근데 내가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결과를 알려주지 않아. 그래서 나는 앞으로 어떻게 이 건강을 호전시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몰라. 그러면 의미 없는 검사가 되는 거죠. 9평이 여러분들에게 의미 없는 종합검진이 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 여러분들은 반드시 진단을 해야 되고 처방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진단과 처방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바로 자기 자신이야. 여러분들 자기 자신만큼 자기 자신을 잘 파악하고 진단하고 그에 맞는 처방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진단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의 점수에 정확히 어떤 부분이 진짜이고 어떤 부분이 가짜인지 틀린 문제는 왜 틀렸는지를 반드시 찾아내야 돼. 근데 그게 그 당일날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야. 시험장에서 내가 왜 그랬는지 무슨 짓을 했는지를 당일날 바로 보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당일날 9평 본 당일에는 첫 번째 인터넷 검색하지 마시고 난이도가 어땠다. 이 문제가 어땠다. 그 인터넷에 들어와서 글 쓰는 시간이 있는 사람들은 글 쓰는 시간 없어요. 진짜 공부하는 학생들은. 당일날 검색하지 마. 두 번째는 당일날 다른 수업 듣는 거 아니야. 해설강의 보지 마. 선생님도 당연히 당일날 해설강의 엄청 찍죠. 선생님들이 당일날 해설강의 찍고 굉장히 바빠요. 총평하느라. 근데 그 총평이 뭘 당일날 왜 봐. 당일날 총평을. 당일 총평이 뭐가 중요해 여러분들에게. 당일날 진단회. 바로 생생할 때. 각 과목의 틀린 문제 다 다시 풀어봐. 왜 틀렸는지 알아야 돼. 그게 수학이라면 단순 실수인지 진짜 죽어도 모르는 건지. 내가 모르는 거면 나는 남아있는 시간 동안 그 문제 관련 개념, 기출, 엔제 파야 되거든. 근데 단순 실수야. 그럼 이 실수가 왜 일어났나 자기가 생각해봐야 돼. 그게 하루 이틀만 지나도 희미해지거든. 그때 그 순간에 그 느낌이 생생히 살아있는 게 바로 그날이야. 그날 밤엔 절대 아무것도 하면 안 돼. 진단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진단. 당일날 검색, 해설강의, 총평 이런 거 그 다음날 봐도 상관없어. 그건 퇴색되지 않아. 하지만 내가 오늘 겪은 내 경험, 내 몸이 느끼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그 다음 다음날 될수록 희미해져 가거든. 그래서 진단하고 나한테 뭐가 문제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런 다음에 Q&A나 기타 등등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거야. 내 자신이 그 해결 방법을 모르겠다. 그럼 그때 이제 Q&A를 두드리고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해야지 선생님들이 처방을 해줄 수 있어. 본인도 처방하시고. 알겠죠? 자, 당일날 진단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절대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그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했던 그 느낌 그대로 살려서 밤에 다시 보세요. 시험 끝나면 힘들 테니까 집에 가서 밥 잘 드시고 잠깐 한두 시간 취침하고 그리고 일어나서 맑은 정신으로 아까 왜 그랬나 하나하나 되짚어봐. 맞은 문제가 진짜 네 건지 아닌지도 봐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게 바로 국평에서 수능까지의 전략을 만들어줄 거예요. 그날의 그 행위가 가장 중요할 거야. 그리고 행여나 국평날 성적이 좀 안 나왔다 하더라도 절대 절망하지 않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진짜 끝날 때까지 끝이 아닌 거거든요.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시 중에 대추나무라는 시가 대춘가? 대춘가봐요. 대춘인지 대추나무지 모르겠어요. 대추! 대추가 그냥 익었을 리가 없다. 수없이 많은 비바람과 천둥, 번개를 막고 벼락 맞은 대추나무 있잖아. 천둥, 번개를 막고 결국은 영그런 것이 대추다. 뭐 이런 시가 있었어요. 선생님이 평가원 시험이 끝났을 때 수험생들에게 우리 수강생들에게 한번 보내줬던 편지 내용 안에 썼던 시예요. 그러니까 고통 없이 열매가 맺진 않아. 그러니까 구평, 구잘, 수망 이런 것도 있잖아. 그죠? 물론 여러분들이 구평을 잘 보길 바래. 잘 봤으면 좋은 거고 못 봤으면 무슨 생각해? 구망, 수잘 생각하는 거고 구잘, 수망 이런 건 생각하지 말고 좋은 방향으로. 알겠죠? 그래서 구평 당일까지 끝까지 지금부터 구평까지 마지막에 해야 되는 것들을 힘을 붙여줘야지만 그것이 성적으로 발현될 거고 그게 또 수능 전에 다시 한번 연습이 될 경험일 거기 때문에 꼭 구평까지 집중하시고 구평 당일에 진단과 처방 잘 하시고 나 혼자 처방할 수 없다. 그러면 Q&A 게시판을 두드리시고 알겠죠? 여러분들을 응원하며 남은 시간을 보내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고생하세요.